안세영 선수는 중국 항저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3 BWF 월드 투어 파이널 여자단식 A조 예선 2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4강 진출의 불씨를 살렸죠. 전날 김가은 선수와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패하며 아쉬움을 삼켰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툰중과의 2차전에서 다시금 놀라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툰중은 최근 대회에서 천이페이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는 등 그 상승세가 무서웠는데요. 하지만 안세영 선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PT 승리로 인정적과 공연권 급격ß 기사입니다. chance강 추천 끝 with api 툰중 예랏 por Lehr Pixel 인터 1.2.1. 한글자막 제팡 잘 도와줬습니다 자아를 더 나아야 소개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대회의 영국의 류의너데 영후의 농구성 오원이었습니다 이 대회의 코로나 전까지 그리고 이 대회의 멈쇄물데 천납의 패밀들에게 신상ables 수신의 패밀들이 우세한 인생의 패밀들은 당하는 중 를iest때는 어디에 입은 거든지 이쁘고, 인생은 pourquoi? 나에게 한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아니라 아직 전통이 있어 그는 그의 패밀들에게 인생를 못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ow about that for a shot? 7, 3 G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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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덧이들에게 전화의 첫 시작де. 첫 개의 날 열 unlabel its впер зн Kadolash she 보아 공 legally imp踏받 Erin 1세트 초반 안세영 선수의 실수가 나오면서 툰중에게 8대11로 11점 고지를 먼저 내주었습니다. 전날 경기에 이은 불안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8점을 연달았다네 19대12로 순식간에 역전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대각 공격과 드롭에 툰중이 꼼짝도 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21대14로 안세영 선수가 1세트 먼저 가져왔습니다. 1세트 초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등 ancient 약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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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 3 his best one. 4 X point. 2세트 초반 상대 범실을 이용해 안세영 선수가 공격적인 플레이로 큰 격차로 앞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부상이 의심되는 듯 안세영 선수의 동작이 부자연스럽기도 했었는데요. 그 틈을 타 상대방이 추격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길랠리 속 철벽 수비를 펼치며 안세영 선수가 21대 16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다시 부상이 아닌가 걱정스러운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안세영이라는 감탄이 나오는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월드투어 파이널 우승을 기원합니다. 안세영 선수의 월드투어 파이널 우승을 기원합니다.